여기는 바로바로 원더랜드 뮤비 촬영장 오늘 저랑 같이 잘 친구 전 맨날 이 친구 안고 자요 이 친구가 윤호가 준 친구에요 이 친구를 못 안고 자면 장 못 자요 버릇이 장 버릇이 뭘 못 안으면 못 자요 82초 전이 8280년만요 만약 우리 이 친구는 성공을 하면 그래서 우리 한 몇몇에 여러분이 이 친구는 8280년만요 이 친구는 82초 전이 82초 전이 OK 이 영어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인형을 너무 좋아해서 인형을 좀 약간 수집을 많이 하는 그런 거 좋아해요. 되게 좋아해요. 그럼 이번 여행 갈 때도 인형 챙기나요? 어 이번에 이번에 새 식구를 입양했거든요. 이번에 이 이름이 씨버라고 하거든요. 씨버요? 네. 인사드리고 항상 다닐 때 꼭 씨버를 같이. 네. 항상 카메라에 자주 비치겠습니다. 너무 좋아해요. 눈복 입은 내용이 있어요. 제목 입은 내용이다. 오 맞아. 이건 쉬워. 이건 예X. 내 아가들이야. 부럽지. 헤헤헤헤헤헤. 대박. 오랜만에 휴가 나온 씨버예요. 오늘은 바깥 세상 구경 좀 하네요. 바깥 구경 좀 하시구OU. 어? 야.. 이만인 것 같아. 이야! 안녕! 아 이거 오겸 시켜봐요. 우리 에이티니는 지옥 좀 식사하는데 내 거랑 세트인 것 같은데? 맞아. 그렇네. 얘 나랑 세트인 것 같은데? 상업이다 에이티니. 사랑합니다 에이티니. 사랑합니다 에이티니. 사랑합니다 에이티니. 박성아 3점! 형 심판이에요? 아 이거! 둘 0. sollten 안 Museum estabais tiada? 먹고 싶 entang 피화 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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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uez! 여기야 writes 어떡해! 오오옹 나 너무 좋아 너 저녁 할 때 너 저녁 할 때 좋아한단 말도 사랑한단 말도 내 맘 보여주긴 부족해 모르겠니 내 거라는 말 보고 싶단 말도 네가 해준다면 있잖아 나 이상해 사람들이 그러던데 이런 감정들은 그대뿐이라고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왜 난 아직도 이렇게 설레는데 Why I love you baby I will be loving you Why 그댄 나의 everything 넌 좋아한단 말도 사랑한단 말도 내 맘 보여주긴 부족해 모르겠니 내 거라는 말도 보고 싶단 말도 네가 해준다면 원 내게 충분한 걸 어쩌고 좋아보여 좋아보여 내 둘은 넌 너무 많고 네가 어쩌고 좋아보여 좋아보여 네가 너무나도 나 이제는 나 어떡해 친구들이 그러던데 이런 감정들은 그대뿐이라고 진홍 어떡해 우리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